오 고고 오 마이크 한번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먼 길 와주신 기자님들께 과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진영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6개월 군생활하면서 제가 조교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군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원주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